안녕하세요. 사회혁신 12일 4팀 영문화융합메타버스 연구 발표를 맡은 팀장 정나예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저와 권지우 팀원이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의 발표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 선정 과정과 연구 아이디어 설계 및 계획, 그 다음에 연구 진행 과정 첫 번째와 연구 진행 과정 두 번째, 연구 진행 결과,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드리며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팀원 소개 및 역할 분담입니다. 토론으로 저희 연구 주제 선정 과정입니다. 저희 팀은 영미 문학을 읽지 않는 현대인들의 상황을 인식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영문화융합메타버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분석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문학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를 설계하여 영문학융합메타버스 중구 주제로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아이디어 및 기획을 논의하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시험하기 위해 솔브릿지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준비하고 참가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지난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차 공간 기획 연구 과정입니다. 영문화융합메타버스 텍스트를 위대한 개치비로 선정하고 팀원 모두 문학을 스터디하고 분석하여 테마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공간 전체를 설계도를 통해 구체화하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과정은 메타버스 설계도 빌딩 연구 과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치비를 메타버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했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했습니다. 왼쪽 1차 설계도 작업 사진을 보시면 2D 단면도로 계획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D 설계도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메타버스 공간 VR챗에 3D 오브젝트를 대입할 때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팀원 각자 위대한 개치비 임무를 맡아 설계도를 구상하고 취합 후 협업팀에게 자료를 공유하다 보니 아웃풋이 다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차 설계도를 구상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3D 오브젝트에 맞게 3D 설계도로 수정하고 VR챗 메타버스처럼 공간을 빌딩하여 오류를 없앨 수 있었고 팀원 각자 등장 임무를 맡아 설계도를 그리지 않고 설계도 담당 팀원을 정하여 오류를 주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권지우 팀원이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 연구 진행 과정입니다. 영문학 융합 메타버스 연구를 진행할 때 위대한 개체비의 스토리가 담길 수 있게 콘티를 구성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위대한 개체비의 1920년대의 미국 시대적 배경을 공간에 표현하기 위해 위대한 개체비 파티 부분을 선정하여 무도의 장으로 모티브를 잡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모든 3D 오브젝트는 단순한 3D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위대한 개체비 영화 속 이미지와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서칭하여 선정하고 배치한 오브젝트들입니다. 다음으로 인물방 기획 연구 과정입니다. 먼저 인물방을 설계할 때 위대한 개체비의 상징성인 동쪽은 부춘, 서쪽은 신흥부의 세력을 대립적인 상징을 담아내기 위해 동쪽의 데이지와 톰, 방을 서쪽에는 개체비와 닉방을 설계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자세한 인물방 설계를 위해 팀원들이 위대한 개체비 서쪽과 영화를 참고하여 등장인물을 각 한 명씩 맡아 심화 분석한 후 상징성을 도출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인물방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정라의 팀원이 담당한 개체비의 방입니다. 위대한 개체비의 성격인 신흥 권력과 부, 순수함, 겉모습은 화려하고 반적이지만 진실은 없는 가치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오브젝트 선택과 개체비의 주요 상징인 혼장 오브젝트를 구성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지우 팀원이 담당한 데이지 방입니다. 데이지 방을 구성하기 위해 스토리를 전개 속 데이지 성격인 겉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결백을 의미하는 흰색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중심부는 돈, 욕망, 부패의 의미를 담기 위해 화려한 장신구 오브젝트를 추가해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데이지가 입는 흰색 드레스를 선정하고 안에 담긴 상징성을 설명하기 위한 표를 제작하여 백인 우월주의와 상류 계층 무채색으로 꿈과 목표가 없는 무료한 삶의 상징성을 박물관 형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건 팀원의 닉방입니다. 닉의 성격은 욕망적인 면이었고 매우 섬세하며 이성적인 관찰자의 역할과 객관적인 면 또한 보이며 작품의 상황을 서술한 점을 부각하기 위해 방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를 단순한 것으로 선택하여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며 방을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찬우 팀원의 톰방 기획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톰의 전통 부자와 물질주의자 자신의 분화, 체력을 맹신하고 승리의 상징, 남을 무시하는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 부자의 성격을 반영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방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진행 결과입니다. 영문학 용암 메타버스의 기획 의도였던 사용자가 메타버스 환경에 직접 걸어다니며 문학 속 분위기와 시대적 배경을 느끼고 등장인물의 개개인의 성격이 드러나는 방 안에 들어가면 캐릭터가 상징하는 오브젝트들을 관찰할 수 있는 가상현실 제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첫 번째로는 방마다 배치된 텍스트 포스터를 통해 문학 해석 기능과 실제 박물관 관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치된 모든 오브젝트에 부여된 상징성을 통해 메타버스 체험자의 영문학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향후 발전 가능성입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토론방을 기획하여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소통의 장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의 연구가 향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디자인팀이 투입되거나 디자인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여 메타버스 환경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향후 발전 가능성은 더 많은 문학 작품들을 활용하여 최신 박물관 트렌드 포맷을 만들어 메타버스의 광활한 영역에 접목시키고 박물관이라는 한 공간이 아닌 빌리지 안에 들어가 걸어다니면서 다양한 문학 작품 콘텐츠 하우스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는 앞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의 경험을 다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사회혁신 12일 4팀 영문학 융합 메타버스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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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